안녕하세요 이현원입니다 오늘 그라치아 창가곡 화보를 찍으러 왔어요 영화 광예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연극 광예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응원해줄 겸 이렇게 제가 오늘 화보를 찍게 됐습니다. 습관을 해 울다가 웃거나 또 울겠지 시간은 가는데 난 있어 있네 그렇지 않은 이태리에서 굉장히 역사가 깊은 격주간지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 됐네요. 앞으로도 패션에 관심 많은 여성분들의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잡지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축하드립니다.